1995년에 기본 설계를 했고, 2004년도에 착공한 수인선이 12일에 드디어 개통합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안산과 화성을 거쳐 분당선과 직결돼서 서울 왕신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세 번째로 긴 노선이라고 하네요. 이 수인 분당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수인선의 개통은 2020년이 아니라 1937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소래염전의 소금과 경기도 여주의 쌀 등을 인천항으로 용이하게 이동시키고, 그리고 일본으로 반출시키는 것이 이 수인선의 부설 목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이 수인선은 1990년대 중반까지 운행을 계속했죠. 운행을 하면서 소래염전의 소금이나 시흥의 농작물 등 여러 화물들이 인천, 수원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시흥지역의 학생들의 이동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철도에 있어서 표준 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선로 간격이 1435mm입니다. 약 1.4m 정도로 어느 정도 고속 운행을 해도 열차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거의 수인선은 협괴 철도였습니다. 이 선로와 선로 간격이 좁다는 건데요. 선로 간격이 762mm, 약 0.7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매우 좁아서 이 양쪽에 승객이 앉으면요. 가운데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고, 약간만 속도를 내서 달리면 좌우로 굉장히 흔들흔들거렸어요. 보통 두량, 그러니까 두 칸으로만 운행을 했었는데, 열차가 가볍고 아기자기하다 보니까 이 청소 트럭이 와서 부딪혔는데, 열차만 탈선하고 트럭은 멀쩡했었던 사고도 있었죠. 1995년에 58년 동안 달렸던 이 수인선은 완전히 폐지가 되고요. 올해 9월 12일 다시 완전 개통을 하게 됩니다. 표준 궤도를 설치해서 여러 도시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로 개통이 됩니다. 수인선은 2012년 1단계로 인천의 송도에서부터 시흥의 오이도 구간까지를 개통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인 송도동 인근 쪽이 아닌 구도심인 옥련동 쪽입니다. 현재 송도 신도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2016년 2단계로 인천에서부터 송도 구간을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인선을 통해서 원인제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오이도역에서 4호선과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드디어 수인선이 최종 개통하게 되는데요. 오이도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이도역에서부터 현대압역까지는 기존 4호선과 수인선이 공동으로 노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왕역에서부터 중왕역까지는 같은 플랫폼에 4호선과 수인선이 함께 들어오니까 여기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인선이 수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분당선과 직결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에서부터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용인, 분당, 강남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한 번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다만 이 노선의 전체적인 길이가 108km나 되고 인천에서 바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 서남부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경부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바퀴 정도 돌아가는 거죠.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인분당선 시간표를 참고해 보시면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오전 7시에 인천역에서 수인선을 탔다면 오이도역까지는 약 30분, 안산의 중앙역까지는 약 47분, 수원역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단 분당의 정자역은 1시간 51분, 강남의 도곡동은 2시간 23분, 왕십리역까지는 2시간 37분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급행열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천역에서 왕십리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시간 37분이나 수인분당선을 타고 돌아가면서 이동하진 않겠죠. 특히나 이 수원역 전역인 고생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평일 낮을 기준으로 25분가량 되기 때문에 타시기 전에 열차 시간표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급행열차도 운행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인천에서부터 왕십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급행열차는 없어요. 이 급행열차들은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요. 수인급행은 인천에서 오이도까지, 그리고 분당급행은 수원역 한정거장 전인 고생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인분당선은 인천이나 시흥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철도라기보다는요. 수도권 서남부에 주요 대도시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한대암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이동하려면 거의 40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땅한 대중교통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21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수인선은 인천부터 수원까지의 구간을 연결해줌으로써 외곽순환도로 같은 서울과 경기권을 한바퀴 도는 순환철도망의 한 축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일로선만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 장래의 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여기에 더해서 인천발 KTX 개통을 위한 필수관문이 수인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인천이나 안산, 시흥쪽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영등포나 광명까지 이동한 후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버리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KTX가 원래는 있었는데 승객이 별로 없어서 2018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직결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현재 수인선이 있는 송도역을 출발해서 안산에 있는 초지역, 그리고 화성에 있는 어천역을 통과해서 KTX선이 직결될 예정입니다. 2025년경에 완성이 될 예정인데요. 인천과 안산 등의 서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KTX를 타기 매우 편리해질 것이고 이용객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인천발 KTX까지 들어오게 되면 현재 4호선과 수인선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 용량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출퇴근을 제때 못하게 된다면 많은 민원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안산의 중앙역과 초지역에서 바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안산선이 생긴 이후에는 5위도부터 한대압역까지의 4호선 구간이 더 적게 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수인분당선 개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각 지역 분위기가 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